우리 집 사는 편집 집밥 안 와 최대한 첫번째 10분 1분 10분 12분 12분 11분 뭐 말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? 이미 경기로 다 증명이 됐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유럽, 영국이나 전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이고 그만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할 때가 없긴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선수가 어디 클래스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말한다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알다시피 워드패셜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선수와 함께 여기서 또 함께 치를 수 있는 것만으로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또 나는 저희 팀 소속 선수들을 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친구인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,,, ,, ,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